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하여 주시고 눈을 뜨고 세상을 느끼고 바라보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시면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니 그 믿음으로 주님의 날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하며 나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속에 그 마음 속에 주님 찾아와 주셔서 위로가 필요한 이들에게는 위로함을 주시고 기쁨이 필요한 이들에게는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고 소망이 필요한 이들에게는 소망을 주시며 어찌되었든 그 모든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득 채우고 세상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오늘 우리 하나님의 예배를 주님께 온전히 내어드리며 기쁨으로 나아가오니 예배의 시중에도 한숨과의 순간 마음마음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신 주로 믿으며 모든 것들을 주님께 내어드리며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또 운동체를 하나님 보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원수로 나아가시고 우리 기쁨으로 기뻐하며 함께 자랑해 주시고 기뻐하며 기뻐하며 주님께 영광의 원수로 나아가셔서 보내가시게 하셨습니다 나무와 나아가시게 하셨습니다 그날이 나아가시나 나무와 나아가시게 하셨습니다 우리 주와 함께 기뻐하며 기뻐하기라 나의 찬양 나의 선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위험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신경자 나의 전원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 우리 함께 힘차게 역사하시며 기뻐하며 기뻐하며 왕께 노래 부르니 소리 높여 하늘에 무향 부르니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찬양 나의 선조자 나의 선조자 나의 구원자 나의 구원자 가장 위험 나의 예수님 찬양해요 나의 신경자 나의 선조자 나의 선조자 나의 선조자 나의 예수님 찬양하며 기뻐하며 기뻐하며 왕께 노래 부르니 소리 높여 하늘에 무향 부르니 주님 앞에 나의 선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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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선 나의 성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차야 나의 신조자 나의 신조자 나의 구원자 바다 위험가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신조자 나의 성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차야 영광 영광 나의 풍꽃의 영광 전날 가신 동생양에 외침되신 하늘에 하나님의 어린이의 영광 영광 꽃빛의 영광 영광 하나님의 꽃에 영광 전날 가신 동생양에 외침되신 하늘에 하나님의 어린이의 영광 영광 꽃에 영광 꽃에 죽게 영광 그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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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릴대 즐길 바라 즐길 바라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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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꽃빛의 영광 어린이의 영광 어린이의 영광 어린이의 영광 영광 우리 한번도 잘해 주셨잖아 영광 하나님의 꽃에 영광 하나님의 꽃에 영광 하나님의 꽃에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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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장 큰 꽃에 영광 영광 전날 가신 동생양에 아버지 붙여 하나님의 하나님의 어린이의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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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리세 축해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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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리세 축해 영광 축해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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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리세 우리 등길 어린 양의 영원가 위해 찬양의 가사를 조금 읽어드릴게요 여기에 오이분이 주의 인총 받은 자여다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안다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니 시험을 다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주님이 뜻하신 일 회할 일이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님 안에 내가 있음을 바라라 사랑의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나를 인도하여 주신다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우리의 삶에 나에게 주신 믿음이 하나님을 바라며 더욱더 단단해지고 매일매일 매일매일 더 강해지는 하나님의 믿음을 지키면 그의 가족들에게 진해를 간절히 하길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으로 고백하며 주님을 바라봅시다 여기 여기에 여기에 오 이 눈이 주의 은총 밝은 자녀를 가네 주께서 이 자리에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의 언제나 주님만의 이 자리에 찬양하며 날아가리 아멘 시험을 밤때로 함께 계심을 너가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주가 지켜주신 나 어느 밤에도 주의 말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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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지켜주신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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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더욱 새롭게 할 때로 내놓은 때로 너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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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우지 너랑 이빈 너랑 그대 이빈 너랑 그대가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기도하여 주신다 이빈 너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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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기도하여 주신다 이빈 너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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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랑iger 이 믿음과 그 그룹새라 주가 지켜주신 아멘 아름다움도 주의 밝은 빛도 하여 주신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시는데 나의 믿음이 하나님 전이나 예를 듣고 말해서 내 마음 마음마다 비틈 있는 나의 믿음이 그 비틈 있는 그 마음 마음마다 성대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예수 믿음의 마음으로 풍절히 지켜달라고 혹시 삶에 대한 여정에서 조금이 아픈 일이 있고 힘든 마음이 있다면 그 마음의 자리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위로함이 치워지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하나님께 강구하며 나아가 싶다 하나씩 그도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이 상위 없이 하나님께 강구하며 나에게 주혀대해 주세요 하나님께 nada를 나에게 여자 gezcies해 주여 色은 그리워받아 하나 내 별처럼 그리고 연기가 계속 손또지 I feel only in me You will not know I could be my case You will not know You will not know One day, well, I'm not I think I am You are what I see And I see I am not I will not know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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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ill not know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뻐하고, 인내하고,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렇게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찬양하고, 말씀을 드리며, 그리고 그렇게 살겠다고 결단하며 우리 안에 주님에게 사랑을 고백하는 아름다운 시간 되게 하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한 주간을 더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한옥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밤중에 태어난 아가들, 그리고 뱃속에 있는 아기들, 그리고 태어나서 돌을 맞이한 아기들, 하나님 수많은 아기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 가정 가운데 함께 알려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감각하게 그 아기들이 튼튼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하나님 마음껏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 클래스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아동부를 축복하여 주시고 이 자리에 굳건하게 서 있는 중고등부와 그리고 청년들, 여성교회, 남성교회 모든 부서를 축복하여 주셔서 부서마다 하나님을 더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믿음 위에 굳게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기도합니다. 우리 한옥교회가 더 사랑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의 보이지 않는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는 민감원도 허락하여 주시고 서로의 눈에 비친 슬픔도 있게 하여 주시고 서로의 눈에 비친 기쁨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힘들어하고 있는 이의 손을 잡아줄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내가 널 위해 기도한다고 진정성 있는 말로 날마다 함께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은 그렇게 사랑하라고 그렇게 사랑을 실천하라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우리도 그 사랑을 더욱더 깊이 따라갈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서로 그렇게 사랑하고 또 이렇게 받은 사랑을 교회에 다니지 않는 많은 이들과 나누기도 소원합니다. 우리가 일하는 처소에서 우리가 있는 곳들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곳으로 변화시키고 그 기쁨을 나누고 사랑을 실천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일주일을 또 하나님께 부탁합니다. 하나님 함께 알려주셔서 더 기도하며 더 말씀을 읽으며 더 많이 찬양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살아가게 될 우리를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거ine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의 이름으로 기도하여 우리의 이름으로 기도하여 우리의 이름으로 기도하여 아멘 569장 찬송과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569장입니다 선한 복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푸른 좋은 곳에서 우린 도겨주소서 선한 복자 우리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복자 주세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해 우리 대신 예수여 우린 영정하시오 기를 위한 약의 풍비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복자 구세 주여 기도되어 주소서 선한 복자 구세 주여 기도되어 주소서 의미 많고 약나는 이를 용감하여 주시오 주의 널 부르신 이대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복자 구세 주의 선한 복자 구세 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복자 구세 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담아서 사랑하게 하시고 주의 그 신 사랑 배우자 사랑하게 하소서 선한 목사 우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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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행복합니다 이게 좀 강요하는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행복한 마음으로 살고자 노력하고 또 하나님의 마음에서 주님의 마음에서의 행복을 바라보며 조금 더 향해 살아나는 우리 하늘교회 가정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밤에 기쁜 소식이 있어요 축하해 주십시오 쌍둥이입니다 우리 김희식 사장님 왔죠? 네, 세상의 가정에 기쁨이와 예쁨이가 기쁘고도 예쁘게 이렇게 세상에 왔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자리에는 없지만 이 마음이 전해 주도록 큰 박수로 하나님한테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어린아이들 쌍둥이 죄송합니다 쌍둥이들이 많이 또 기대하고 기대되고 있고요 그리고 또 많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변화 어린아이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 기쁨이 한 가정에서뿐만 아니라 우리 하늘가정 안에서도 같은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많이 많이 환영해 주시고 또 연락도 해 주시고 이렇게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우 너무 귀한 내용이죠 네, 하늘가족 두 명이 또 전도되었습니다 이렇게 계속 기도해 주시고 또 하늘 말씀 기도회가 수요일과 목요일에 개정되어 있습니다 다들 아시죠? 그래서 많은 모임에 힘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늘 청년 기도회가 또 금요일 저녁 7시마다 지난날에는 또 모의기가 좋아하시고 그러면 같이 또 식당 공동체를 나누고 싶고 그래서 지난 금요일에는 또 삼겹살 파티를 했대요 그 공간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 이전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학교 안에서 물론 우리 안의 공간이기는 하지만 뭔가 이렇게 험악하겠던 그런데 그 공간이 생겨서 좀 더 자유로워지고 그리고 더 이렇게 한 번 더 웃을 수 있는 같이 나눌 수 있는 공동체로 나눕니다 이걸로 계기를 위해서 각 구성한 삼겹살 파티를 계속 하시기를 이렇게 양식의 소리를 나눠봅니다 하늘 3가지 과정이 또 오늘부터 진행되는데요 아직 받지 않으신 분들은 저랑 같이 오늘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왜 전혀 안해요 라고 이렇게 그래갖고 뭐 해야지 하자 그래갖고 중2 당당하게 하자고 이렇게 해서 오늘부터 진행되어집니다 네 기대됩니다 네 예배 안됩니다 오늘 참고해주시고요 주요일 오후 예배 또 새벽 아침 기도회 또 수요일 예배 또 심야 기도회로 많은 나눔의 시간들 또 이렇게 예배 하나님의 시간들 기억하시고 오늘 힘써주시고 심야 기도회는 돌아오는 9월 15일날 예정돼 있습니다 다음주 예배요란 안됩니다 오전 예배 기도회 구현정 집사님 그리고 마음나누만내 해외여동 해외성교 규칙지원 그리고 초원에 이르기까지 여러 보이지 않는 손길로 물질로 기도로 많은 구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오늘 혹시 처음 나오신 분 계신가요? 아... 있습니다 아... 우리 한올 고등학교 학생입니다 2학년 학생이고요 죄송합니다 사랑한 게 아니고요 너무 익숙해서 3년 만에 한올이 있어요 한올에서부터 이렇게 한올 교회에 찾아주었네요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또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늘 주실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성 6장 9절의 말씀인데요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한 일을 하다가 낚시 마주합시다 지쳐서 넘어지지 않으면 내가 이를 때 고등을 놓으십니다 아멘 선한 성명에게 감사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순한 일을 하셔도 Terr casa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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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읽어볼까요?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없군요 아 먹고 나서 한글자막 없어요 뭐라고 할까요? 공부하지 않은 라고 후회를 여러분들 이해가 되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럴 땐 기도하고 나다가 여러분 이것도 여러분 이것도 기도해요 여러분 우리는요 여러분 우리는요? 사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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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찬가지여서 사랑도 마찬가지여서 누가 내 짐을 져주는 게 사랑이 맞죠? 맞죠? 우리 다 그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말씀 속에서 서로 남의 짐을 지는 게 사랑이고 그렇게 가면 여러분 혼자 저희가 이 피아노 그때 비유했었잖아요 혼자 이거 충분히 은하에 들 수 있지? 못 들잖아요 심지어는 요것도요 혼자 들어요 근데 그래도 멀리 가더니 둘이 드는 게 나아요 꽤 무거워서 이게 17kg 정도 되거든요 근데 서로 함께 짐을 지으면 더 많은 것들을 둘 수 있고 더 덜 피곤해요 아시죠? 이런 사랑이 가능하다는 걸 믿는 거 여러분 기쁨도 우리는 내 짐이 가벼워지는 게 기뻐요 와 일 끝나서 신나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그런 거 말고 내 몫의 짐을 정말 내가 감당해서 뿌듯함 아세요? 와 이걸 내가 해내고 말았어 야 내가 이런 것도 할 수 있었네 그런 뿌듯함 그 행복 여러분 이게 더 큰 기쁨이라는 걸 평화도 그냥 내 생각과 같은 사람들끼리 안 싸우는 거 우리 평화롭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아니라 내 생각을 넘어서서 내 생각과 다른 사람들과도 화평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것을 향해 도전해보는 거 여러분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성령의 열매야 믿으십니까? 이 말하면 제가 꼭 여러분 비난하는 것처럼 들리실 수도 있어요 이런 얘기 하시죠 목사님 안 해본 게 아니에요 해봤었어요 근데 목사님 쉽지 않아요 실은 바울도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맙시다 지쳐서 넘어지지 아니하면 때가 이룰 때에 거두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요 오늘 단어 하나를 곱씹어 가면서 가야 돼요 선한 일을 하다가 선한 일이라는 뜻이 이런 거랍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아름다운 선한 가치 있는 보다 나은 것 여러분 아마 이거 뭘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선한 일이라고 할 때는 제가 이제 공부 같은 얘기 안 할게요 뭐 그 정도 일을 얘기하자는 게 아닙니까? 선한 일이라는 건 정말 아까 말한 대로 서로 남의 짐을 사랑 그 다음에 자기 몫의 짐을 짓는 기쁨 그리고 자기의 경험과 시야를 넘어서는 그런 화평을 이루는 보다 아름답고 더 좋은 보다 나은 그 선한 일을 할 때 뭐 하지 말래요? 낙심하지 말래요 근데 이 낙심하지는 뜻도요 저희는 익숙한 단어들이에요 이런 거예요 나쁘게 되다 약하게 되다 실망시키다 피곤하다 여러분 그런 일 하는 거 여러분 정말 그런 하나님의 뜻대로 사랑하며 기쁨 화평 이루는 게 쉽다 어렵다 어려운 이유는 가본 적이 없거든요 처음 가는 길이고 배워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랑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 가는데 이런 거 있잖아요 다 같이 으쌰으쌰하고 같이 뒤탕만 할 수 있고 그러면 좋은데 나 혼자 가고 물을 사람도 없으니 하다 보니까 어떻게 가지? 마음이 점점 결단한 게 약해지죠 그죠? 그리고 실제로 그대로 살아가지 부터 누구한테 실망해요? 나에게 우리에게 실망하고 근데 여러분 이게 아시겠지만 마음이 약해지면요 진짜 몸도 피곤해져요 진짜 몸도 피곤해져요 한번 우리 예를 들어봅시다 사실 우리는요 판단하며 살죠 그죠? 이게 판단한다는 게 얼마나 어 폭력적인 말 전 그거 많이 가르치고 다니거든요 우리가 흔히 쓰는 말들 중에 이런 것도 폭력적인 말이에요 하 야 너 맨날 너도 나 싫어하지? 또 맨날 불평하지? 하 나 공격하는 거 같아 이런 말들 아니면 아무도 아무도 내 맘을 몰라줘 그 얘기를요 남편이 해봐요 아내가 해봐요 아이가 해봐요 그 말도 사람들한테 제가 항상 해드리면 나를 향한 비난으로 들려요 안 들려요? 들려요 들려요 남편이 술 마시고 다 나 그래요 그래 왜 가질까? 이거 있잖아요 밤 12시에 술 마시고 어떻게 들려요? 나만 일하고 니들은 저 자네 이렇게 들린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아 어느 순간 배워요 이런 말 하면 안 되는구나 하면 안 되는구나 내 아이한테 학교 선생님들이랑 가다가 야 쓰레기장이냐 아 이런 말 하면 안 되는 거구나 이게 아이들이 정말 폭력적으로 내가 너를 너는 쓰레기라고 말하는 거구나 이렇게 말하지 말아야지 사랑하는 부모가 자녀한테 야 너 또 안 했지? 넌 맨날 아는 애야 내가 이렇게 심한 말을 했었네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그러니까 판단하던 부모가 어른이 예수님을 만나요 그리고 나서 뭐가 선한 일이라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아 나 이제 아름답고 그리고 선하고 가치 있고 보다 나은 말을 하고 그런 행동을 해야겠다고 결단합니다 그러기로 했어요 결과 어떻게 될까요? 애가 말을 잘 듣겠죠? 봐요 억압적으로 판단하던 부모가 갑자기 이런 말을 안 하려고 그러면 아무 말도 할 게 없어집니다 이해가 되세요? 옛날에 저희가 불평팔찌 할 때 어떤 한 교회에서 불평팔찌를 끼고 다 같이 회의를 시작했는데 한 시간 반 동안 하던 회의가 15분 만에 끝났답니다 왜냐면 불평하지 않는 말을 회의에서 한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의가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떤 게 더 좋은 걸까요? 막 이것도 회의인데 그런 말을 해본 적이 없으니 할 말이 없어서 금방 끝났대요 금방 끝나도 좋은 회의는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가 더 좋은 건지 찾아가면 되는데 그래 본 적이 없으니까 그럼 부모가 판단하던 부모가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애들은 어떻게 될까요? 옳다 이 때꾼 하고 싶어서 엄마가 뭐라고 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될까요? 더 막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렇게 되면 부모가 어떤 마음이든 이렇게 되는 거죠 생활에서 나빠진 거예요 결심이 약해지죠 그리고 나서 마음속에서 나한테도 실망하고 애한테도 실망하고 심지어 누구한테가 실망해요? 예수님한테 실망합니다 예수님한테 할 수 없어 그렇게 되니까 피곤한 몸으로 그냥 하던 대로 가버립니다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저희 마음 가운데 오늘 정확히 아셔야 될 건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한테 굉장히 새로운 거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새롭다는 게 새로운 거면 어떻게 되는 걸까? 그 새롭기 때문에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지쳐서 넘어지지 말아라 원래 처음 뵙는 건 어렵다 그래서 뭐 해야 되냐면 때가 이룰 때 거두게 될 거니까 그 길을 한번 믿음으로 한번 가봐라 근데 여러분 이 때가 이룰 때 선한 일이 이루어진다 정말 아름답고 이렇게 반복해 보여드릴까요? 아름답고 선하고 가치 있고 보다 나은 일이 근데 진짜 이루어질까? 그 열매라는 말 많이 들었잖아요 왜 우리는 가다가 그만둘까요? 정말 그게 어떻게 그렇게 갈 수 있어요? 그런 질문이 자연스럽게 나오지 않아요? 어떻게 지치지 않을 수 있지? 어떻게 낙심하지 않을 수 있지? 좀 궁금하시죠? 2000년 전에도 그랬던 거예요 바울이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기회가 있는 동안에 모든 사람에게 선한 일을 합시다 특히 믿음의 식구들에게는 더욱 그렇게 합시다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 뭐냐면 기회가 있는 동안에 이게 공동번정에는 어떻게 번역이 되어 있냐면 기회가 있을 때마다 라고 되어 있어요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 선한 일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뭐냐면 처음 하는 일을 할 때는 처음 배우는 일을 할 때는 뭘 해야 돼요? 연습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네가 낙심하지 않으려면 모든 사람에게 이걸 연습을 한다는 생각으로 계속 그 사랑을 그 은혜를 그 성령의 그런 과점들을 끊임없이 노력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 노력해 보신 분들 알아요 제가 부끄럽지만 준비한 대로 할게요 제가 처음 장구를 칠 때요 장구를 칠 때 사실 걷는 여러분 제가 20살 때 못 걸었겠어요? 잘 걸었어요 뛸 줄도 알았고 나름대로 뭐 제가 고등학교 때 교회에서 워싱 팀도 했었어요 제가 이런 거라고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장구를 배우는데 한국 탈춤을 배우는데 걸음부터 다 다시 배워야 되는 거예요 길게 설명해서 이해 잘 못 하실 것 같아서 간단하게 우리나라 박은요 하나 하나 하고 눌러요 그래서 걸음을 이렇게 걸어요 하나 둘 셋 이렇게 연습을 해야 되거든요 이게 뭔지 잘 모르시겠죠? 그리고 뛸 때도 투스텝 있잖아요 하나 둘 셋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근데 비슷한 게 있는데 한국 춤은 정반대로 가요 하나 둘 셋 이렇게 가요 둘은 박자가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애들 처음 갔으면 다 투스텝 하는데 그러면 장구를 퉁퉁 튀어요 이걸 제가 어떻게 연습을 했냐면 걸어다닐 때 이러고 걸어다녔어요 진짜로요 걸어도 이렇게 걸어다니고 그리고 지하철에서도 기다리면 손자 이러고 있었어요 그리고 발바치 이게 있어요 이걸 다 일일이 하나하나 다 연습을 하고 근데 걸어다니면서 하기 힘든 건 연풍대라는 게 있어요 도는 게 있어요 이것도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다 그러니까 걸었던 사람이에요 전혀 다르게 걸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심지어는 나중에 이제 한 바퀴 돌고 막 도는 거 있잖아요 자반두지기라고 그건 하지 않을게요 위험해서 근데 그걸 다 다시 배웠어요 연습 처음 배우는 거예요 내가 걸었던 거지만 새롭게 걸어야 되고 박자를 다시 맞춰야 되니까 그렇게 끊임없이 연습을 하는 거예요 모든 자리에서 근데 성령의 열매도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처음 배우는 일을 막 연습해서 모든 사람에게 선한 일을 했던 오늘 두 분 얘기를 좀 하려고 해요 그중에 왼쪽을 멈춰볼까요? 왼쪽을 멈춰볼까요? 오른쪽을 멈춰볼까요? 빨리 왼쪽이라고 해주세요 왼쪽이 고마워요 왼쪽이요 왼쪽은 멈춰볼까요? 어떻게 아셨어요? 일단 왼쪽 분부터 먼저 보면 이분은 아주 예쁜 아기를 하나 안고 계시죠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한 적이 있는 니콜라스 윈턴이란 분이요 영국에 살았고요 봐도 좀 오래된 분이죠 유대인이었고 2차 세계대전 때 영국에 한 주식 중개 은행원이었어요 은행원에서 돈이 좀 있었던 분이요 1939년에 무슨 일이 있었죠? 2차 세계대전 시작하는데 그전에 돈도 좀 있고 하니까 영국에 살다가 야 이게 돈이 있는 사람이에요 스키 타려고요 스위스를 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이게 우린 스키 타려고 뭐 곤잠을 가냐 뭐 이러고 있는데 야 스위스로 가서 스키 타러 했다 그중 돈이 있는 분이요 근데 스위스에 가려고 스키 타러 하고 있는데 갑자기 체코에 있는 친구가 야 잠깐 나 좀 도와줘 그래서 스위스로 가려고 집에 왔다가 친한 친구니까 오케이 그리고 체코로 갔어요 근데 체코로 갔는데 거기 누구 그 친구가 누구를 어디로 데려가냐면 체코에 어떤 난민 캠프로 이 윈턴실을 데려갔어요 근데 그 난민 캠프가 어떤 난민 캠프였냐면 유대인들의 난민 캠프였어요 체코에 꽤 많은 부분이 2차 세계대전 시작하기 전에 벌써 독일에게 편입이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유대인 타람이 2차 세계대전 이전부터 있던 일이에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도망 나온 사람들의 그 난민들을 보고 특별히 그 중에서 부모 없이 도망 나온 아이들 걔네들을 보고 너무 마음이 아파서 돈도 좀 있잖아요 그래서 체코에 있는 그 유대인 난민 아이들을 영국으로 입양할 계획을 세웁니다 입양할 계획을 세워서 일단 하려니까 두 가지가 필요해요 일단 영국에 들어갈 비자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입양할 부모가 있어야 이게 보낼 수가 있거든요 이거를 발로 다 띕니다 그래서 몇 명에 입양할 부모를 찾아내냐면 1939년 3월부터 8월까지 669명의 아이를 입양할 수 있는 부모를 다 직접 발로 뛰어서 찾아내서 입양 동의서를 다 받아 냅니다 그리고 나서 이게 왜냐하면 은행원이기 때문에 서류 작업에 도 같은 분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다 정부까지 가서 669명에 669명에 비자까지 다 발급을 받습니다 그래서 8번에 걸쳐서 이 아이들을 고아들이에요 다 고아들을 다 영국에 입양시킵니다 멋있죠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제일 마지막이 될지 몰랐죠 1939년 9월 3일날 아홉 번째 기차가 출발하기로 되어 있었어요 250명의 아이들을 또 태우고 이게 아홉 번째인지 되게 많잖아요 왜냐하면 점점 하면서 늘어난 거예요 그래서 250명을 태우기로 하고 모든 비자와 모든 준비를 다 했는데 9월 1일날 혹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세요? 2차 세계도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 250명의 아이들은요 다 핵망 부르면 됩니다 한 명도까지 봅시다 나중에 한 명도 못 찾았습니다 실은요 이 아홉 번째 실패 이후에 이분이 자책값 때문에 이런 거 아시죠? 이틀만 더 먼저 이틀만 더 먼저 내가 조금만 더 했다면 내가 돈이 있는데 조금만 더 했다면 혹시 그 쉰델러 리스트 보였어요? 저 마지막에 그 장면이 있어요 이 사람이 이 반지면 몇 명이었는데 막 이런 우는 장면 나오는데 그 마음 때문에 막 심을 해요 아이를 돕다가 그리고 나서 실은 역사에서 사라집니다 이분이 어디서 살았는지도 기록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한동안 반대로 이번에는 지금 오른쪽 분을 얘기하려고 합니다 둘 다 너무너무 훌륭한 분이요 이분은 간호사였던 이레나 샌델러 그 샌델러 리스트랑 상관없는 분이요 이레나 샌델러라는 분인데 이분은 유대인 아니었고요 그냥 폴란드인이었습니다 폴란드인이었는데 폴란드에서도 똑같이 폴란드가 실은 나치 압박이 되게 심했던 대로 유명한 그래서 나치에 대한 영화를 보면 폴란드가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유대인 영화를 보면 거기서 그 2차 세계를 시작하기 전에 또 그 이후에도 유대인을 위한 지원단체를 만들어서 열심히 간호사로서 일하던 분이었어요 근데 그러다 나중에 좀 전쟁 그러니까 더 이후의 일이죠 2차 세계를 시작이 되고 좀 일이 진행이 되고 개토라 그래서 유대인들만 몰아넣는 그런 구역이 만들어졌을 때 이분이 생각한 건 도우려고 했는데 방법이 실은 없어서 마지막으로 선택한 방법이 그 아이들만이라도 빼내자 이건 고아가 아니에요 고아가 아니에요 부모 있는 아이라도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내 아이 여기다가 우리가 죽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 아이라도 좀 꺼내달라는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실은 아니야 그래도 마지막까지 같이 이런 사람들도 있고 가서 설득시킵니다 아이들을 보내야 됩니다 아이들은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설득당한 일단 고아들도 보냈지만 부모가 있는 자녀들을요 그 개토에서 빼내기 시작하는데 어떻게 빼내냐면 응급차 일단 간호사니까 간호사니까 응급차로도 빼내고요 쓰레기 봉투에도 아이를 넣어서 데리고 나오고 심지어는 관에 넣어서도 데리고 나오고요 심지어는 시체 사이에 아이들을 넣어서 데리고 나오고 실제로 그때 활동할 때 모습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분이 또 그 단체에서 빼낸 유대인 아이가 2,500명입니다 그 중에 한 아이는 한 아이는 나올 때 5개월짜리 아이를 빼내오는데 어디다 빼내야냐면 벽돌이 있어요 벽돌 상자이니까 조금 이렇게 벽돌은 공간이 많아요 거기다 아이를 넣어서 끌어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1943년에 붙잡힙니다 나찌에게 붙잡혀서 엄청난 고문을 당합니다 이유는 그 아이들의 소재를 밝히라는 거예요 왜냐면 이 분이 그 부모가 있잖아요 근데 아이는 5개월짜리도 가잖아요 나중에 부모를 찾을 수 없잖아요 어떤 아이가 어떤 부모의 아인지 또 어느 집으로 입양 보냈고 어떤 고아원에 보낸지를 일일이 기록을 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내놓으라는 거예요 걔는 다 잡아들이겠다고 근데 끝까지 그 모진 고문 속에서 참아냅니다 그리고 나서 다행히 내가 뭐 그때 되면 그런 일들이 있는 거죠 도 없는 사람이 그 군인한테 뇌물을 먹입니다 그래서 탈옥을 합니다 탈옥을 하고 2년 동안 숨어 있다가 45년에 이제 전쟁이 끝난 다음에 그 옆집 화단에 숨겨두었던 그 명단을 생전 유대인 구조위원회에게 갖다 줍니다 그래서 아 부모를 찾을 수 있게 근데 신의 대부분의 부모가 죽었죠 그리고 이분도 조용히 자기 삶으로 돌아갑니다 아이 셋을 낳고 잘 키웠습니다 근데 이분 얘기가 2007년에 공개가 되었습니다 잠깐 이건 영상으로 볼게요 노벨평화상에 추천을 받았어요 노벨평화상에 추천을 받았어요 제가 그냥 이렇게 이것저것 보다가 근데 여러분 진짜로요 이분이 얼마나 안 알려져 있냐면 네이버에서 이분 이름을 검색해도 사이트가 안 떠요 페이스북 하나 있고 뭐 그렇게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알려지지 않은 분이에요 근데 이분의 그 아버지의 말 있잖아요 조금 더 더 자세한 정보를 찾아보니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니가 힘들어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라면 종교나 인종에 상관없이 진심으로 도와야 한다고 여러분 근데요 그 아버지가요 이레나가 일곱살때 돌아가셨어요 우리나라에는 여덟아홉살이죠 의사였어요 아마 그 아버지의 이야기를 기억하는 부분도 있을 거고 아마 본 것도 있을 거고 어머니가 전해준 것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 이레나 라는 사람은 아버지가 보여줬던 그러니까 이 이레나한테는 그 길이 꼭 새로운 길이 아니었던 거예요 부모가 아이한테 알려준 길인 거예요 넌 그 길로 가야 된다고 그래서 사실은 유대인 가정에 대해서 막 핍박이나 그런 안 좋은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그 유럽이 유럽인들이 유대인을 싫어하는 역사적 이유들이 좀 있어요 근데 그거 제가 설명드리지 않더라도 근데 그 유대인들이 왜 자기 땅은 없으면서 금융권을 잡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안 좋은 이야기들이 막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도 인종과 상관없이잖아요 게다가 유대인들에 대한 안 좋은 이야기가 기독교의 주심부로 퍼져나왔거든요 가톨릭 계신 거 다 포함해서 근데 그 아버지는 가톨릭이었거든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누가 뭐라 그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게 아니야 라고 알려준 거예요 그래서 이레나는 정말 그렇게 산 거예요 여러분 실은 제가 이 두 분 얘기를 실은 윈턴신은 제가 한 3개월 전에 자료를 좀 찾아서 쭉 모아놨었고 이레나는 제가 어저께 찾은 분이거든요 근데 실은 둘 다 너무 사례가 강해요 그죠? 너무 사례가 저런 너무너무 훌륭한 분 우리가 따라갈 수 있을까 싶어요 근데 여러분 이분들을 따로 한번 만나보면 아마 그럴 거예요 다 그래 자기는 대단한 일을 한 게 아니라고 그냥 놀러 가려다가 그죠? 놀러 가려다가 심지어는 유대인이잖아요 이 윈턴신은 유대인이 유대인 우리 동족이 그렇게 되는 걸 보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내가 할 수 있는 그 선한 일이 무엇일까 그걸 믿고 한번 해봤던 거예요 근데 윈턴신은 원래 뭘 잘해요? 서류 작업의 귀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열심히 서류 작업을 한 거예요 미친 듯이 내가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리고 이레나는 원래 직업이 뭐였어요? 간호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미친 듯이 한 거예요 하다보니 길이 나죠 그죠? 준비하고 연습하다보면 새로운 길이 보이거든요 그 길을 계속 찾아가고 함께하는 사람들이 생겼던 거예요 여러분 여기 여기 본인이 아버지 어머님이면 손 들어주세요 내가 아버지고 어머니다 나에게 자녀가 있다 내려주세요 나중에 지금 손 안 든 분들 중에 나는 아버지 어머니가 될 거다 다 들어야겠죠 여러분 내 자녀에게 무엇을 주고 싶으세요? 내 자녀에게 무엇을 주고 싶으세요? 이번 주에 일본에서 오리아이신 대학 단기 대학교 부학장님이랑 목사님 오셨어요 근데 목사님이 제 아주 같이 공부한 친한 형이에요 근데 작년에 제가 혹시 요맘때쯤에 목사님의 아이가 갑자기 심장이 멈춰서 이번에 이렇게 기도 부탁을 드린 일이 있어요 근데 3주 만에 거의 심장이 반쪽이 멈췄다가 3주 만에 퇴원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는데 근데 목사님은 그 얘기를 직접 해주시니까 네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저한테 서로 저도 말했어요 목사님 한국에 오려고 하다가 아침에 아내가 전화를 했는데 여보 아이가 병원에서 무슨 일이 있다고 오라고 그랬어 근데 기분이 이상해서 바로 학교에 전화를 했더니 학교에서 아이가 심장이 멈춰서 심폐소생술을 했고 응급실로 갔다 그러는데 분위기가 느낌이 나은 거예요 그래서 한 1시간 20분 정도 되는 거리를 택시로 달렸대요 근데 다 목사님이 이러는 거예요 그때만 말하면 성재야 나 그때 이렇게 기도했어요 뭐라고요 하나님 대신 저를 데려가주세요 하나님 대신 저를 데려가주세요 그러면서 한 시간을 달렸대요 실은요 제가 막 그 얘기 형 얘긴 듣는데요 목사님 얘긴 듣는데 그랬겠다 싶어 이거 부모님들 이 마음 다 아시죠 다 아시죠 실은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얘기할 때 어렵지 않다고 그랬어요 왜냐면 예수님께서 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었을까요 예수님의 마음이 그런 거예요 이 하늘 나라의 길을 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나라의 길을 가야 되는데 가지 않는 저들 대신 대신 저를 데려가주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길을 가신 거예요 근데 그 길을 가신 이유는 그러면 우리에게 어떤 생명을 주시려고 바로 이거예요 같이 읽어볼게요 내가 먼저 내가 먼저 내가 먼저 내가 먼저 내가 먼저 싶어 하셨던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것 때문에 십자가를 치신 거예요 단지 사람께서 날 위해 죽으셨구나 정도가 아니라 아 우리를 이런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으로 우리를 끌어주기 원하시는구나 그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치신 거였어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열매를 맺어야 해요 우리가 맺어야 믿지 않는 이들에게 알려줄 수 있거든요 이런 게 하나님의 길이라고 여러분 오늘 성령의 열매 이렇게 제목으로 가는 거 지금 다섯 번째 시간인데 실은 오늘은 그 중에 어떤 열매를 나누고 있는가 실은 이 세 가지를 한꺼번에 하고 있는 거예요 인내 친절 선함 근데 여러분 여기 인내라는 이 단어가요 인내라는 이 단어가 이 노래 아시죠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그 오래 참는다는 말이랑 똑같은 단어예요 그 다음에 사랑은 언제나 온유함 그게 친절이라는 단어예요 선함이라는 단어 오늘 우리가 나누는 그 선한 모든 일이라는 그 단어랑 똑같아요 여러분 오래 참음이라는 단어 절대로요 저거 내가 참아야지 이 참음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그 사랑의 오래 참음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선한 일을 꾸준히 하는 거 낙심하지 않고 꾸준히 가는 게 그게 오래 참음 부모가 자녀한테 내가 저거 참아야지 참아야지 그래 사랑은 노래 참는 거야 저도 그런 줄 알았거든요 그게 아니라 어떤 상황이어도 하나님이 원하신 사랑과 기쁨과 화평의 길을 선한 일을 낙심하지 않고 끊임없이 가는 거 왜 이유 간단해요 몰랐거든요 그런 길이 있다는 걸 몰랐거든요 근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여기서 새로운 길이 있다고 이야기할 때 절대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 여러분 교회 나오시니까 예전에 생각하신 것과 다르죠 하나님의 길이 있습니다 그 말을 하자는 게 아니에요 그런 분들도 있겠지만 실은 모태신앙인 같은 저 같은 사람들에게도 여러분 여기 모태신앙인 분들 갈라데아에서 이렇게 나누면서 성령 열매가 좀 새롭게 와 닿지 않으세요? 여러분 혹시 좀 이런 거 어색하지 않으세요? 우리까지는 또 이렇게 생각한 적이 없는데 이렇게 생각한 적이 없는데 이번 주에 홍정일 목사님이라고 CCC의 거의 전설 같은 분이죠 근데 홍정일 목사님께서 그 이런 인터뷰를 하셨어요 어떤 인터뷰를 하셨냐면 처음에 한국에 보금이 와서 열심히 이제 보금 1세대시거든요 막 평양 대부분도 말고 60, 70, 80년대 뭐 이동호 목사님 같이 열심히 하시던 분인데 그런데 우리가 우리가 누구를 따라갔냐면 미국에 있는 큰 교회를 찾아다녔다 아 교회가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선한 일을 해야 되는지 끊임없이 궁금해하며 노력하며 연습하는 찾아가는 여러분 그 새로움의 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대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 길을 가자는 거예요 그 길을 근데 여러분 이 말씀 들으시면서 시리즈 들으시면 그런 생각 하실 수 있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성령의 열매를 맺는 방법이 좀 다르죠 옛날에 저도 기도 많이 하고 이거 많이 생기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성령의 열매는 다 교회에서 열리는 거예요 삶에서 열리는 거예요 삶에서 그런데 유일하게 교회에 대한 언급이 여기 딱 하나 나왔었어요 같이 읽어볼게요 좀 시작 특히 믿음의 식구들에게는 더욱 그렇게 합시다 이게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그렇게 사는데 특히 믿음의 가족들 우리랑 누구예요? 우리 한올교회 가족들이랑은 조금 더 열심히 그렇게 하자는 거예요 그런 열매를 같이 맺기 위해서 여러분 왜일까요? 여러분 이런 성령의 열매들을 삶의 열매로 맺어갈 때 실은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게 있는데 뭐냐면 바로 그 믿음의 식구들이에요 여러분 함께 기도할 사람 필요하지 않으세요? 나 혼자 기도할 때 힘들 때 하나님의 뜻은 이런 거야라고 같이 얘기해 줄 사람 그리고 가족과 함께 말씀 나누면서 난 이런 게 은혜 받아서 나는 가족들 그리고 그 기쁨을 아는 사람들이 무엇을 이렇게 함께 예배하는 그 기쁨 그리고 함께 격려받는 그런 기쁨 야 우리 그렇게 나 살아간다 얼마나 좋지 않냐 제가 청년들 좋다는 거 그 말씀드리잖아요 우리 말씀 기줄도 마찬가지지만 처음 대학 가서 대학 졸업하고 취업을 하면서 야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을까라고 고민하는 그런 모임들 여성교회 남성교회 청장년 필요하지 않아요 실은 어제 우리 아연이 돌잔치 있었거든요 근데 너무 이쁘게 웃죠 너무 이쁘게 웃죠 근데 실은 돌잔치에 가서 짧게 예배를 드리고 같이 있으면서 실은 그 생각을 했어요 예배는 정말 짧게 드렸거든요 한 10분 드리고 그 다음에 돌 이제 이벤트 30분 하는 거 처음 봤거든요 진짜 길게 하더라고요 이게 엔젠스타가 선전하는 거 아니에요? 거기가 이제 돌잔치 전문이라 그러는데 이벤트가 뭐 준비가 나름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보는데 아까도 김윤석 집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돌잔치 누가 물어보니까 아 두 번 할 건 아니더라고요 그럼요 돌잔치는 한 번밖에 안 해요 근데 실은 그 집사님의 마음은 제가 알겠어요 왜냐하면 세상에 돌잔치는 어때요 막 오고 상품 주고 이런 게 그죠 막 박수 크게 치면 상품 주고 이게 돌잔치에요 근데 실은 그런 돌잔치보다 우리끼리 함께 모여서 기도하면서 그죠 우리 그렇게 말씀대로 우리 아이 잘 키우자 이게 더 행복하지 않아요? 실은 어제 이 가족과 함께 믿는 가족들과 함께 그 예배를 드리셔서 너무 좋았거든요 제가 예배를 인도해서 좋았던 게 아니라 저는 그게 더 좋았죠 이벤트보다 실은 무슨 말인지 아시죠? 여러분 그러한 믿음의 가족들이 필요해요 여러분 저 아침에 와 기쁨 내 품이 태어났다는 얘기를 듣고 이렇게 윤식 집사님이랑 전화하는데 아 눈물이 나서 여러분 남자들도 운답니다 전 실은 좀 자주 울겨요 윤식 집사님이랑 둘이 집사님이 울었다는 얘기하면 안되나? 근데 둘이 같이 너무 감사했어요 예정보단 열 하루 먼저 태어났어요 예정보다 저희가 목표한 게 21일이었거든요 근데 그래서 열 하루 먼저 태어나서 실은 집중치료실에 들어가야 돼요 그럼 2.5킬로가 안되기 때문에 2.4킬로가 2.5킬로라고 근데 이렇게 기도했어요 오래 기다렸는데 그래서 그런지 조금 빨리 만나게 됐다고 근데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라고 우리 같이 가자 근데 집사님이 저한테 이렇게 문자 보내주셨어요 목사님과 기도하다 보니 하나님의 은혜를 새롭게 느끼게 되네요 여러분 이런 믿음의 식구도 필요하지 않아요? 어떤 학교 선생님 중에 저희 장례식이 있어서 그럼 저희 가잖아요 혹시 장례식 있으면 고민하지 마시고 저희가 주관이 아니어도요 예배 드려주세요 그럼 저희가 가요 갈 수 있는 몇 명이 가요 그래서 같이 모여서 기도를 해요 근데 한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신은 교회 나가야겠어요 왜요? 그랬더니 저희 아버지 돌아가시면 이렇게 와서 그냥 똑같이 울고 이거 말고 하늘날의 소망을 얘기하면 예배 드릴 수 있는 데가 없을 것 같아서 다녀야겠어요 아직 안 오셨어요 근데 여러분 그 믿음의 식구들이 필요하지 않아요? 그죠? 함께 그 마음을 나누는 청소년 박생들 제가 가끔 끝나고 막 가면 부모 공부하지 않을래? 라고 제가 툭툭 던져요 왜냐면 아직 부족하지만 그런 믿음의 가족들이 필요해요 우리 청년부 청장년 중에 실은 아직 모임 가지 않는 이들이 있어요 알아요 근데 그런 모임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해요 우리 남성교회 수요일날 저녁에 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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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내가 가면 쑥스럽지 않을까? 몇 명 안 모여요 금방 친해질 수 있어요 여성교회는 특별히 예배 끝나고 바로 가도 그 모임에서도 충분히 나눌 수 있고 혹시 목요일날 시간 되신다면 더 깊은 얘기는 그죠? 아무래도 거기가 더 깊죠 목요일날 모이는 게 근데 여성교회는 두 번의 기회가 있으니 주일 끝나고 모이세요 그리고 우리 모여서 이것 좀 고민합시다 선한 일 우리 자녀들에게 목숨 줄 수 있는 내 자녀에게 우리 후손들에게 줄 수 있는 거 줘야 되는 거 아름답고 선하고 가치 있고 보다 나은 그 하나님의 길을 우리 같이 가는 우리 한옥교회 됩시다 여러분 낙심하지 맙시다 여러분 낙심하지 맙시다 처음 가는 길이니까 낙심할 수 있어요 그럼 우리 낙심했던 윈턴 씨는 어떻게 됐을까요? 아내도 몰랐던 거예요? 남편이 이런 일을 했던 거예요 아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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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형 Saul is one of the children he rescued. 그래서 여기 gras' marijuana 적이 사랑합니다. 이것은 isolate crim name ofاج Sabir. 이소스에 가방produ NES support. 아주CKR쇄ANS 한국생활하게 effective. 그리고 여전히 자는 말이죠.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아까 그 표정도 좀 보셨죠? 실은 이 6천명은 누가 날 구해줬는지도 몰랐거든요 근데 이분이 한 얘기가 자꾸 쉰들러 리스트랑 자기를 비교하니까 쉰들러 씨는 목숨이 위태했다 영화 보시면 아시겠지만 나는 서류작업밖에 한 게 없다 난 위태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 뒤에 난 한 일이 없다 근데 여러분 전 이게 좀 아쉬웠어요 낙심하지 않으셨다면 그죠? 그 50년동안 죄책감을 살지 않아도 되었을 거예요 여러분 혹시 중간에 그만뒀다고 오늘 제 말씀이 오늘 이야기가 허나 악심했어 난 중간에 그만뒀는데 빨리 다 그만뒀는데 근데 여러분 그렇게 노력하시고 그만두셨을지라도 그 일들이 어딘가에서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 우리 선한 일을 노력하며 갑시다 아름다운 일, 선한 일, 가치 있는 일보다 나은 일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같이 읽으면서 하나님 이런 열매 선한 일, 성령 열매를 맺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읽고 같이 찬양할게요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맙시다 지쳐서 넘어지지 아니하면 때가 이를 때 거두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회가 있는 동안에 모든 사람에게 선한 일을 합시다 특히 믿음의 식구들에게는 더욱 그렇게 합시다 이 찬양 부르려고 합니다 참 감사해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실은요 노력하지 않았다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전세계에서 우리나라 사람처럼 많이 공부하고요 많이 앉아있고 많이 일하는 사람이 없대잖아요 근데 제가 여러분 절대 여러분 세상일도 하시지만 교회일도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이거 아닌 거 아시죠 지금? 우리가 살아간 삶의 방향 우리가 맺으려고 하는 그 결과가 그 목표가 무엇인지 여러분 선한 목적에서 이끄시는 그 선한 일을 우리 향해 갑시다 이번 한 주 같이 한양 하시겠습니다 선한 목적에 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항상 인도하시오 선한 목적에 신 우리 영접하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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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없게 하셨네 선한 목자 후세주여 지금 다갑니다 선한 목자 후세주여 지금 다갑니다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은 성령의 인내의 열매 친절의 열매 그리고 선함의 열매에 대해 나눠보았습니다 어떻게 맺을 수 있는지 여러분 아름답고 선하고 그리고 바른 조금 더 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자기 생명을 대신하여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리고 먼저 가신 우리에게 가게 하신 그 하나님 나라의 그 길 그 선한 일을 하는데 주님 낙심하지 않겠다고 그리고 그 선한 길을 고민하며 가게 하여 주셔서 감사하다고 그리고 그 선한 일을 같이 가자고 이렇게 같이 기도하며 고백할 수 있는 우리 한우유 공동체를 주셔서 감사하다고 각자 선교회들 각자 반들 같이 하나님 우리 청성 청년부 우리 청장년부 남성교회 선교회 우리 중등부 고등부 이렇게 모이게 하셔서 감사하다고 그 선한 일을 가는데 낙심하지 않고 가겠다고 그리고 특별히 그 사랑을 우리 함께 나누겠다고 같이 결단하기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할 수 있어서 똑같은 일들을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고백할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합니다 기쁩니다 좋습니다 너무너무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과 사랑으로 온전히 서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그 사랑에 따라서 서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은 그 사랑이 아 이런 거구나 이런 길이 다 있구나 이렇게 함께 넘어갈 수 있구나 아버지 근데 하나님 저희 멈춘 적 있었네요 멈춘 적 있었네요 낙심한 적 있었네요 근데 하나님 우리가 선한 일을 하려고 했던 그 모든 사람들이 우리 땅에 떨어지지 않냐고 썩어지지 않냐고 하나님 우리가 새로운 열매로 맹게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 멈추지 않고 북에 가려고 합니다 사랑의 길 우린 가본 적이 없는 길인데 아직 많이 가보지 못한 길인데 그 길을 함께 서로 격려하며 가는 저희들 되게 하셔서 만들게 하시고 나누게 하시고 풍성하게 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과 여시시옵소서 주님 그 선한 길을 고민하며 함께 이렇게 손잡고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어서 너무너무너무너무 행복합니다 똑같은 사건이 있어도 다르게 해석할 수 있고 똑같은 아픔이 있어도 하나님께 같이 의지하며 나눌 수 있는 그렇게 선한 길 선한 일 하나님 그런데 저희 중에 때로 그만둔 적도 있었네요 낙심한 적도 있었네요 하나님 그 낙심했던 일들이 그만두었다고 마음속에 묻어두었던 일들이 하나님 지금도 열매를 맺고 있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지 않는 길을 가야 되기 때문에 본 적도 없는 길을 가야 되기 때문에 함께 서로 의논하면서 함께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면서 기도하면서 같이 가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후손들에게는 교회는 이래야 돼 사랑은 이렇게 하면 돼 그리고 이런 열매들이 맺혀질 거야 근데 기대해 내가 맺은 열매보다 네가 맺을 열매가 아니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열매가 더 클 거야 너 나에게서 맛본 거 있지 거기부터 넌 시작할 수 있을 거야 그런 아름다운 열매들을 우리 후손들에게 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앞으로 만나게 될 사람들에게 나눠주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번 한 주 그래서 오래 참겠습니다 낙심하지 않고 선한 일을 계속하겠습니다 온유하게 친절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선한 일에 최선을 다해 살겠습니다 그렇게 선한 일을 선한 열매를 맺을 것을 믿는다고 그렇게 살겠다고 결단하는 하나님의 자들 머리위에 예수 굴소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고 없으기를 간절히 추고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같이 드리기 원합니다 아멘 자 이제 일어서셔서요 같이 우리 결단을 찬양합시다 우리 결단을 찬양하심이 지금 어떻게색으로 지금 감사합니다 대단을 찬양하심이 공연하지 않으리 이 소식이 너는 그대 내 위로 내겐 대학 푸른 듯이 잘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니 그가운데로 떠들니 주님은 그게 뭐든 믿을 따지고 세상에 나 버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자외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자외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하나는 경우를 벗겨서 이 땅에 그리고요 기쁨의 예쁨이 저희가 직접 볼 때 한참 걸릴 거 아니에요 저는 가서 보겠지만 우리 밴드에 거기 제가 올려오는 사진 밑에 많이 글 남겨주세요 읽으실 거니까 옆에 인사 안 합시다 자 가수 그리스로 복음 전합시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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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